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장기렌트 리스트 비교 견적 카베이 구독자 여러분. 장기렌트 비교해주는 남자 장비남입니다. 8월 특가를 소개해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9월 특가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여름은 코로나19에 이어서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럴 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어서 이번 특가도 마진을 정말 최소화해서 준비해왔습니다. 카베이 9월 장기렌트 프로모션 역시 보증금이나 선납금, 단 1원도 없는 무보증 견적이고요. 특가 차종 모두 계약기간 48개월, 보험 만 26세 이상, 연간 2만 킬로 기준 이런 기본적인 조건으로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실제로 저희 카베이에서 문의량도 많았고 계약률도 높은 인기차종 5개로 준비했으니까요. 장기렌트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집중해주세요. 그럼 카베이 9월 프로모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9월 특가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카니발인데요. 풀체인지를 통해서 새롭게 돌아온 이번 신형 카니발은 정말 이름 빼고 모든 게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카니발은 출시 전부터 관심과 문의가 워낙 많았어서 이번에 저희 카베이 유튜브 팀이 이미 현장 리뷰 촬영을 마친 상태인데요. 이 영상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올라갈 예정이니까 과연 카베이의 민경이랑 차차 중에 어떤 분이 출연했을지 또 평가는 어땠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번 4세대 카니발은 정말 호불호 없이 누가 봐도 좋아졌다 싶을 정도로 디자인의 공간감까지 확실하게 개선된 것 같아요. 하지만 높아진 상품성만큼 가격도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카베이 9월 프로모션을 이용하신다면 이런 신형 카니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신형 카니발 9월 프로모션 역시 초기 비용 전혀 없고요. 보험료, 세금 모두 포함된 금액 월 55만 6,930원입니다. 9월 특가 두 번째 주인공은 저희 카베이 차차가 리뷰했던 차량이죠. 바로 2020 아반떼입니다. 이 아반떼는 지난 7월에 판매 신기록을 세우면서 정말 꾸준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지난 8월에는 하이브리드랑 N라인을 동시에 출시하면서 다시 한 번 화제가 되기도 했죠. 이런 아반떼 역시 카베이 9월 프로모션을 통해서 보증금 전혀 없이 세금, 보험료 모두 포함된 금액 월 35만 2,990원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9월 특가 세 번째 주인공은 바로 K5입니다. 이 K5는 작년에 풀체인지 모델이 출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에 비해서 디자인에 성능까지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실제 K5 장기렌트 이용 고객님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차량인데요. K5 장기렌트 역시 카베이 9월 특가를 통해서 초기 비용 없이 보험료에 세금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 월 렌탈료 42만 2,4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거의 하루에 14,000원으로 신형 K5를 이용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부담 없는 금액으로 K5 신차를 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1661519로 전화주세요. 카베이 9월 특가 네 번째 주인공은 저희 카베이 민경이 리뷰하면서 역대급 조회수를 찍은 차량이죠. 바로 소렌토입니다. 이 소렌토는 이번 풀체인지를 통해서 세련된 디자인은 물론이고요. 뛰어난 공간감에 상품성까지 좋아지면서 개인, 법인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차종인데요. 이번에도 정말 좋은 조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소렌토 9월 특가 역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세금과 보험료 모두 포함된 금액 월 54만 4,000원에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카베이 9월 특가 마지막 주인공은요. 자 이제는 카베이 특가에서 이 차가 빠지면 섭섭하죠. 바로 대한민국 국민세단 그랜저입니다. 올해랑 작년에 출시된 풀체인지 모델 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고 화재성도 강했던 차를 꼽으라면 바로 이 그랜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랜저는 국내외 자동차를 통틀어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대형 세단을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가성비가 정말 훌륭한 차량이죠. 실제로 그랜저 판매량만큼은 저희 카베이에서도 이 그랜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의 매월 저희 카베이 무보증 특가에 라인업되고 있는데요. 이번 그랜저 9월 특가 월 58만 6,000원입니다. 오늘 카베이와 함께 알아본 9월 무보증 장기렌트 프로모션 다들 어떠셨나요? 항상 저희 카베이를 믿고 찾아주시는 만큼 이번 특가도 정말 좋은 조건으로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해왔는데요. 나만의 견적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카베이 카카오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상담 접수를 해주시거나 1661519 대표전화로 전화를 주시면요. 언제나 친절하고 정확하게 맞춤 견적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베이 장비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